기독교인을 비롯해 종교계와 제야 인사들로 구성된 다시 민주주의 포럼이 정치권의 야권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권은 생명과 평화, 정의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계가 4.13 총선을 앞두고 야권 연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야권 연대를 촉구하기 위해 종교계와 제야 원로들이 다시 민주주의 포럼을 조직했습니다. 다시 민주주의 포럼 공동대표인 이만열 장로는 지금 상태로는 야권의 패배가 불보듯 뻔하다면서 이제 남은 카드인 후보 단일화를 위해 국민의당 지도부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만열 장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위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시 민주주의 포럼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방인성 목사도 야권 후보 단일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며 각 야당이 이권을 내려놓고 정권 교체라는 야권 공동의 목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정당들과 통 큰 협상을 좀 해야 합니다. 여론조사로만 이렇게 야권 단일화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지역구를 안배하는 지혜도 좀 필요한다. 두 교계 인사는 이번 4.13 총선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지난 8년 동안 기독교가 추구하는 평화와 생명, 정의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지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명 파괴 문제는 심각하죠. 자살률, 청년들의 꿈이 없음, 살만 나는 사회가 아닌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정부의 편을 들고 여당의 편을 든다는 것은 교회가 잘못 가리킨 거예요. 이만열 장로는 정권이 바뀐다고 기독교적 가치가 실현되는 건 아니지만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의지가 정치권에 반영될 것이라면서 정의와 생명, 평화의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감사합니다.